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성분 정보 중에 불량 정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오늘은 요즘 또 새롭게 생긴 불량 정보 하나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바로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해양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산호의 사막화를 초래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벌써 문제가 되는 성분을 금지해야 한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이 주장이 왜 틀렸는지, 이것이 왜 불량 정보인지 오늘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해양 생물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2015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자외선 차단 성분인 옥시벤존이 산호의 유충과 배양된 조직세포에 미치는 독성 병리학적 영향 및 하와이아 미국 버진 아일랜드의 환경오염 실태입니다. 이 연구를 보면 산호가 자외선 차단 성분인 벤조페논 3에 노출되자 DNA 변형이 일어났고 유충의 운동 능력을 상실시켜 기형이 유발되었고 그 결과 세포가 사망에 이르면서 하얗게 굳어버리는 백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논문을 근거로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팔라우에서는 해당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와이에서도 이 성분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팔라우와 하와이가 금지했다면 그럼 정말 나쁜 성분이 맞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 내가 바르고 있는 제품에 이 성분이 들어있으면 어쩌지? 피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원래 낯선 물질, 특히 화학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뭔가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당장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환경의식이 워낙 높아서 화장품 성분도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금지하는 추세이고요. 또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어떤 성분이 해양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산후의 사막화를 초래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이 성분을 금지해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고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걱정과 거부감만으로 어떤 성분을 위험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그 근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또 금지시켰을 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도 따져보아야 하고 또 산업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잘 써온 제품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화장품 회사들은 이미 만든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또 해당 원료를 생산하거나 또 수입해온 기업들은 재고를 처리할 길이 없게 되고 막대한 손해를 떠안거나 파산하는 기업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온 기업들에게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분이 나쁘다,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곧바로 결론으로 뛰어들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는 충분한가? 또 위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금지했을 때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산업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될까? 이건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되 과학기관과 정부기관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결론을 유보해야 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 중이에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하는 과학자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산호사막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연구의 방법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과학자도 있어요. 특히 해양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호주 산호섬 연구센터의 테리 휴즈 소장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산호사막화의 자외선 차단제는 매우 지엽적인 원인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큰 문제에 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고 이 밖에도 어류, 남핵, 바닷물로 들어가는 오폐수 등이 원인입니다. 단지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으로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화학물질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성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위험 정보를 접할 때마다 너무 동요하지 말고 정부와 또 과학자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라우와 하와이가 금지했으니까 우리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보다는 왜 이 두 나라가 달랑 논문 하나를 근거로 발빠르게 이 성분들을 금지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팔라우와 하와이에게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지역은 산호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또 관광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산호의 사막화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예요. 이들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자외선 차단 성분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금지했다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 어땠나요? 좀 어려웠죠? 제가 제 블로그에 자외선 차단 성분과 산호의 백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긴 글을 올려두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도 와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